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탈사실의 시대 탈진실의 시대 이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다 뭐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러면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선과 악을 따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정의와 부정의를 따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과 혼돈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2월 6일자 동아일보는 박원순 아내의 작성 추정 편지 sns에서 확산 남편 그런 사람 아냐 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강난희 씨의 편지로 추정되는 편지 손편지 이미지와 함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생각이니까 어떤 생각이든 사람이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미 사실관계의 확인이 끝난 사건 정도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그 엄청난 사건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사실은 사실일 뿐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사건이 피해자와 변호인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2월 8일자 동아일보는 박원순 피해자 측 살인녀 노랑대가리 선동 어떤 세상 꿈꿀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정봉오 기자가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노랑대가리 선동은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 김재련 변호사의 외모를 염두에 둔 비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비난을 하지만 이번에 자리를 떠나는 해리스 미 대사가 자신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적인 공격이 상당히 놀라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인터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부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죠 개인의 외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건 정말 참 안 좋은 그런 악습인데 그게 일상적화되어 있습니다 노랑대가리 선동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정봉오 기자 기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김재련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오죽 사실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의 공격에 답담함을 느꼈던지 김재련 변호사가 오늘만 하더라도 두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글의 첫 문장의 앞권입니다 진실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사실의 영역에 존재한다 참 이게 그냥 이 사건뿐만 아니고 참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싶은 그런 지금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진실은 사실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지 믿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현안과제나 미국 사회의 현안과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죠 진실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에 존재한다 그 사실만 직시하게 되면 진실은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사실을 다 외면하고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진실이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회죠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비정상사인 거죠 얼마나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외침입니까 사실이 왜곡되고 사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사실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덕실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인 겁니다 진실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사실의 영역에 존재한다 이 간단한 그냥 한 문장 정도를 한 사회가 받아들일수면 혼란이나 혼돈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사실이 곧 진실이 되는 거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올린 첫 번째 글은 2월 1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고경태 기자의 칼럼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칼럼 내용의 부분이 사실관계를 잘 밝혀주기 때문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성폭력은 희롱처럼 가볍게 인식되기도 한다 성희롱과 성추행을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친환하기도 하다 현실은 소설 밀레니엄의 허구를 넘가한다 그래도 최근 한 달간 여러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다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세상을 뜨기 직전 성추행 의혹을 신한 취지에 발언을 했고 검찰 지난해 12월 30일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법원 1월 14일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운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월 15일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로 인정하고 당이 공식 상하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월 21일 그럼 다음 자리는 누구인가 또 사과를 검토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이 아닐까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존경과 연민의 기대어 피해자를 말과 글로 공격한 이들 말이다 이것이 한겨레 시문에 실린 고경태 기자의 칼럼 내용 가운데 일부를 김재련 변호사가 인용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글은 김재련 변호사 직접 쓴 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압권입니다 이성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곧 폭력입니다 합리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곧 폭력입니다 그리고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북부지검 발표, 중앙지방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왜 박 시장이 사망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인료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1천 명이 넘었습니다 피해자 실명과 소속 기간, 피해자 얼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닙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노랑대가리를 자살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버젓이 SNS 댓글에 달립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이 문장이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실도 그들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들의 믿음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뿐인 듯 합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선동 앞에서 개인인 피해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만들기로 한 것은 사실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을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글의 마지막은 그렇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이성의 기반을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은 곧 폭력인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가 얼마든지 광기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광기로 가득 찬 사실 대신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신념, 내 믿음이 사실 자리를 미치고 사실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회가 얼마든지 가볼 때는 미친 사회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가 지금 사회인 겁니다 사실이 있더라도 다 눈을 감는 겁니다 사실이 있더라도 다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이 밝혀진 데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냥 사실이 곧바로 진실이 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 거죠 사실이 곧바로 진실인 사회 사실이 무언가를 정직하게 구명하는 것이 바로 진실을 구명하는 가장 중요한 첫 그림인 거죠 자식 경험이 아니고 자기 선입견이 아니고 자기 판단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실을 허하라는 거죠 그러면 진실이 자동적으로 밝혀지니까 이런 것이 그냥 혼란스러워지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전신에 거짓이 난무하는 거죠 침물도 보면 대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